안녕하세요. 오늘은 방어가 한참인 요즘 한림수염으로 가볼게요. 네, 이제 한림수염 마트 앞에 도착하였습니다. 새로 지어서 굉장히 깨끗하고 넓은 공간이 펼쳐져 있어요. 들어가 볼게요. 신선한 해산물이 가득한 한림수염 마트 한숨이로 고고고!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신선한 해산물들이 가득했어요. 굴, 오이스터 보이시죠? 석화굴도 있고 바로 옆에는 전복, 전복이 있어요. 전복, 그리고 한치회도 있네요. 바로 먹을 수 있게 초장과 함께 포장이 잘 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옆으로는 부시리. 네, 방어랑 헷갈리지 않게 조심하세요. 부시리, 회. 네, 그리고 삶은 문어가 있어요. 네, 삶은 문어. 오요브 아토파스. 네, 그리고 그 옆에는 바로 오징어. 네, 오징어도 삶은 오징어라서 네, 바로 드실 수 있게 초장과 함께 잘 포장이 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딱새우회. 네, 딱새우회. 네, 바로 먹을 수 있게 다 손질이 너무 잘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더 추가로 구매를 할 수 있는 매운탕 양념장과 초고추장들. 그리고 매운탕을 위한 야채들도 다 정리가 되어 있어서 정말 간편하게 매운탕을 끓여 먹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꽃게탕팩. 네, 너무 깨끗하게 손질이 되어 있어서 손쉽게 꽃게탕을 해 먹을 수 있겠네요. 쭈꾸미 볶음도 있었어요. 와, 다 먹고 싶어요. 쭈꾸미 볶음. 그리고 제주의 유명한 제주 은갈치 토막으로 손질이 잘 되어 있고 홍합도 있어요. 홍합. 네, 홍합. 가리비. 가리비도 깨끗하게 살 포장되어 있네요. 가리비. 가리비. 뿔소라회도 있어요. 뿔소라회. 뿔소라회. 그리고 제주의 은갈치 회. 제주의 은갈치를 회로도 드실 수 있어요. 너무 예쁘게 잘 포장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어서 고등어도 있네요. 고등어. 와, 저것 좀 보세요. 회를 뜨고 남은 참돔. 네, 살아있는 참돔을 수족관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네, 여기 있어요. 와, 이 붉은색을 띠는 참돔. 참돔이 있는데 회를 뜨고 이렇게 걸어두셨네요. 그리고 긴 꾸리뱅에돔. 그리고 긴 꾸리뱅에돔. 와, 너무 예뻐요. 그리고 얼음돔. 지금 제철이래요. 얼음돔. 그리고 계속해서. 울돔. 네, 돌돔. 네, 돌돔이 있어요. 화면을 인식하는 것 같죠? 그리고 안하고. 보실게요. 장어처럼 길게 생겼어요. 안하고. 안하고. 옆에는 방어가 있네요. 그리고 능성어. 와, 능성어. 살아있는 문어도 있어요. 와, 문어들은 그물에 한 마리씩. 한 마리씩 들어있네요. 와. 그리고 멍게. 와, 멍게가 되게 모여있어요. 어? 탈출한 전복이 있어요. 네, 그러면 한 수위에 또 똥으로 팔고 있는 생선들을 한번 볼게요. 제주 음갈치를 저렇게 한 마리씩 길게 늘어놓았어요. 크기에 따라 가격은 조금씩 다르네요. 3만원, 4만원, 5만원, 6만원 각각 가격이 달라요. 여기에서는 5만원짜리가 제일 크네요. 한 마리에 5만원. 네, 한림수엽은 가격이 좀 저렴한 것 같아요. 다른 데에 비해서. 그리고 참돔도 있는데요. 굉장히 컸어요. 한번 가로로 비춰볼게요. 오, 정말 커요. 참돔. 네, 싱싱하게 잘 보관이 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국내산 오징어. 오징어. 네, 얼음에 들어있네요. 네, 오징어. 그리고 삼치. 삼치. 한 마리에 3만원이라고 써있네요. 삼치. 꼬리가 나와있어요. 너무 길어서. 삼치. 그리고 가보징어. 가보징어. 네, 가보징어들이 있어요. 가보징어. 그리고 고등어. 네, 고등어. 네, 고등어. 한 마리씩 잘 들어있네요. 너무 싱싱해 보여서 다 사오고 싶었어요. 그럼 이제 한번 회를 뜰 생선을 골라 볼게요. 어떤 걸로 먹을까요? 네, 제철인 방어회를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사기로 한 대방어인데요. 네, 좀 큰 사이즈였는데 지금 뭐 크게는 안 보이는데 굉장히 큰 사이즈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럿이서 먹어야 될 정도로 한 4, 5명이 먹을 정도의 양이었답니다. 네, 한번 패뜨는 거 잠시 구경하실게요. 네, 껍질을 또 분리해 주시네요. 네, 저렇게 깨끗하게 손질을 다 해주시고. 네, 하나하나. 저렇게 손질을 너무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먹기 좋게 썰어주십니다. 와, 벌써부터 군침이 나와요. 아주 도톰하게 썰어서 짜자잔. 여러분, 한번 드셔보실까요? 고소한 뱃살부터 먹어볼게요. 초장에 찍어서 겨자와 아... 한 잔 짠. 네, 오늘도 방어회. 정말 신선한 방어회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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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